누나? 그럼 뭐 형이에요. 귀여워도 누난 누나니까. 앞으로 그렇게 부를게요. 네? 아, 그래도 반말은 하지 마요. 내가 보기보다 보수적이라 썸녀한테 반말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. 그럼 내일 봐요. 아, 저기요. 내가 뭘 좀 오해하게 했나 본데 나, 남친은 없는데 남편은 있어요. 그래서 뭐요? 네? 남편이 있어서 나한테 뭐 어쩌라고. 남편 있음, 남친 못 사귀어요? 근데 쌤, 남친 있어요? 없어. 이거 이거 안 되겠다. 내가 남친이라도 속여줘야지. 어, 왔어. 인사드려. 뭐야, 혼자 한 거 아니었어? 참. 안녕하세요. 진공민입니다. 우리 오늘부터 일을 합시다. 팍. 너 정말 혼나볼래? 혼나봤으면 좋겠네. 어떻게 혼내주실 건데요? 암튼 너, 너 쓸데없는 짓말고 얼른 서울 가서 공부해. 왔어? 너 강의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교수님 마취해서 한 시간만 감금해라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볼에 뽀뽀해줄게. 진짜.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, 응? 누나. 갔다 올게. 조금만 기다려요. 어때? 야, 수업실 중에도 화장실 가냐? 야, 빨리 들어가, 빨리. 저 교수님, 살아갑니다! 야! 가져간봐, 네. 죄송합니다. 이건 이제 될 겁니다! 하나도 죄송하다. 아, 이걸 왜 가져가냐고. 교수님 없을 때 더 잘해야지. 어, 이거 왜 가져갔는데 더 잘해야지. 아, 안 한거. 아, 안 한거. 형이 가till? 1,000명 부족하지 않은 안 한거. 응? 예.